벌써 좋은데? 뭐지? 무슨 노래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아우 예뻐 때로 눈물처럼 때로 눈물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랑에도 연습은 있는 거기에 아주 조그만 일에도 신경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어 나에겐 아픈 상처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한밤쯤에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랑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 받고 싶어 혼자 입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운 몸을 잊을 수 있다면 도망이 어떻게냐 자 이제 하프타임님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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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바로 영원한 티티의 소녀 배우 이분경씨입니다 오 대박 오 대박 이분경 이분경 이분경씨입니다 형이랑도 진짜 알잖아 형이랑 알잖아 영화 아니야 영화? 영화? 좋은 사람 있으면 소녀 시켜줘 만남 그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때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한 번쯤에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랑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 받고 싶어 혼자 입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맞게 채우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한 번쯤에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랑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 받고 싶어 혼자 입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또 피해 말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소원의 오레오 ciudad 눈이 고운 우리의 몸에 닭고우면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